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 자, 2020 수능이 끝나고 이제 벌써 2021 대수능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생활과 윤리 개념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OT, OT 들어왔더니 타이틀, 지금 뭐야, 끌까? 지금? 잘생긴 생활과 윤리. 여러분, 잘생긴 생활과 윤리 이제 그만 공격합시다. 이거 제가 댓글을 하도 많이 받아봤지만 저는 인강을 10년 넘게 해본 사람으로서 댓글에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죠. 다 찾아보죠. 상처받죠. 근데 작년에 이제 이거 시작했더니 어디가 잘생겼냐. 내가 더 잘생겼다. 어?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생윤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생겼으니까 강의 시작할게. 그게 아니고 레일메이드, 잘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오해 없이 강의를 OT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오시는데 개념편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강의는 생윤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수험생들이 할 거고 사탐에서 선택자 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이 개념 강좌를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커리큘럼이 오픈하는 12월 말에 아니면 2020, 2020년 1월에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념편을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개념편은 여러분들 6월에 들을 때도 있고 7월에 들을 때도 있고 3월에 듣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시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OT를 일단 클릭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시든 간에 OT를 일단 클릭하셨다면 개념부터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선택 잘 하신 겁니다. 일단 생윤은 올해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왜?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생윤은 많은 개념들이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빠질 부분이 빠졌고 추가된 부분들은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연간 커리큘럼 강의를 캐스트 올렸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 공부를 2학년 때 하지 않으셨고 나는 지금 대수능을 2020 대수능을 받고 2021에 한 번 더 보려고 한다. 제가 정말 마음 아파했고 작년 생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삼수 삼수 하시는 분들은 2019 대수능에는 부어버리고 싶었던 네 부어 때문에 한 번 더 했는데 작년에는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 구분하라고 했던 롤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난 롤캡도 안 먹는 그런 수험생분들 지금 이제 한 번 더 2021까지 들어왔더니 개정 또 바뀌었어? 뭐가 바뀐 거지? 바뀐 건요 여러분 2020 대수능 구셨던 분들 3단원에 환경윤리 있고 과학파트 있고 4단원에 여러분들 어려웠던 사회의 정의 이런 파트 있잖아요. 그거 두 개 순서 바뀌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전쟁파트 날아갔고 뻥! 날아갔고 동양윤리 들어왔다던데 동양윤리 우리 이미 2020 대수능 때도 죽음관 공부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과거에 연계교재에 있었던 환경윤리와 사회정의 파트 순서가 바뀌었다. 사회정의부터 배운다. 롤스부터 만난다. 그 다음 피터진워시러 피터싱원 그 다음에 만난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뒤에 가서 전쟁파트 안녕 날아가고 그러면 결국 변한 건 크게 없죠. 변한 건 크게 없고 여러분들이 롤스 롤스 그만하세요. 롤스 노직에 기어서 작년까지 2020 하셨던 분들은 왈처 있잖아요. 정전원에 등장했던 왈처가 분배정의 파트에 들어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거의 없고 생윤하시면 윤사 많이 하시죠. 쌍윤너들. 윤사 OT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윤사는 아예 변할 수가 없잖아요. 다 돌아가신 위대한 고전 사상가들이니까 물론 이제 현대철학자 조금 등장해요. 조금 그래서 고민 없이 생윤 OT부터 개념 하나씩 꼭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오실 때 저 사람 진짜 믿고 가도 되냐 난 그냥 무턱대한 번 들어왔는데 잘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클릭해봤는데 들어와서 지금 뭔 소리라나 한번 봐야겠다라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강사로 작년부터 활동하면서 EBS에서 오랫동안 생윤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EBS에서 강의를 했죠. 강의하고 이제 누적수 클릭수 많이 해서 이제 상도 받고 네 여러분들 생윤 제가 확실하게 시작 때부터 OT 때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생윤은 교육과정 이렇게 바뀌었고 윤사는 이 정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제가 이제 많은 활동에서 그냥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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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놨어요. 크게 써놓으면 뭐 또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보았던 모든 교과서에 뒤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으로 제 이름이 있죠. 학교 교사 활동할 때 평가원에 있어서 교과서 검정 교과서 검정위원이 하는 건 출판에서 교과서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교과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내용 검토하는 거예요. 검토해서 교과서에 교육부 지침상 평가원 지침상 이런 내용들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럼 이 말인 즉슨 어느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지를 교과서를 수도 없이 보고 알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EBS에서 2013년에 생윤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생윤 강의를 해왔죠. 그만큼 연계교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개념 명확한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릴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온 강좌는 무슨 개념이냐면 잘생긴 윤리 커리큘럼 이 강좌입니다. 지금 1월 2월 지금 현장에서는 12월 말에 12월 말에 현장에서 오픈해서 촬영을 할 거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 스튜디오 버전으로 몇 강 탑재가 될 거예요. 지금 무료 강좌로 몇 개 올라간 거 하나씩 클릭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게 1, 2월에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연간 커리큘럼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 나 지금 1, 2월이 아니라 이쯤 들어왔는데 이쯤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개념 그래도 개념 들으셔야 돼요. 개념을 나는 지금 현역이거나 아니면 N수생인데 지금 이 잘생긴 개념 생활윤리를 1월 달에 듣는다 2월 달에 듣는다 남들 지금 막 순특강 본다고 하는데 너무 그 혼란해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개념 개념은 최대한 언제까지 마무리를 여러분들 하시면 되냐면 지금 따라오신 분들 연간 커리큘럼 대로 그분들은 수능 6평 6평 보기 직전 한 5월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빠요. 현역분들 현역분들 얼마나 바쁜지 연간 커리큘럼 제가 찍었던 캐스트 한번 클릭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고 있는지 바쁘다 보니까 개념이 이렇게 늘어질 수 있어요. 인터넷 강의로 듣다 보면 늘어지죠. 늘어지니까 나 언제까지 들어야지 늦었나 늦었나 생각하지 마시고 5월까지는 여러분들 끝내도록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N수생이거나 좀 늦었다 5월부터 개념을 시작했다 아니면 6월부터 시작했다 5월, 6월에 시작하셨으면 6평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둘로 나눠서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N수생인데 6평 이번에 잘 봐야겠다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요 1월에 강의 따라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3강씩 들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5월에 시작했다 늦은 만큼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때는 몰아서 들어야 돼요. 몰아서 생활과 윤리 대의를 딱 잡고 여러분들 이 강좌가 몇 강으로 진행될 거냐 믿다 설명해드리겠지만 28강이거든요. 하루에 7강씩 4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5 그러면 이것 좀 힘들다 싶으면 하루에 4강씩 7일에 끝내야 돼요. N수생 분들은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많잖아. 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현역 분들도 지금 학교 생활 끝나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몰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언제? 5월, 6월에 들을 때. 자 8월, 9월에 개념을 듣는다? 그때는 좀 심각하죠.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다른 강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념표는 여러분들 1, 6월에 시작이 되는데 5, 6월에 들어오더라도 개념부터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몰아서 들어야 된다라는 제 OT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루 7시간 하루 종일 김종인만 봐요. 그런 수험생들 많이 있었어요. 4일 동안 본다 7일 동안 본다 늦어도 2주 동안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들으셔야 되고 그렇게 들은 다음에 두 번째 잘 노는 기출은 3월에서 5월 그 다음에 6평 대비 수특 분석이 5월에서 6월 같이 붙어서 진행이 될 강좌인데 잘 노는 기출 때는요 생윤 학생들이 분명히 제가 생윤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뭐라 했냐면 첫 번째 지역적인 거 공부하지 마세요. 전혀 쓸데없어요. 두 번째 기출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리만 알면 생윤이 암기 과목이 아니고다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수능 끝나고도 포털사이트 조금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거나 클린수강평 보시면 생윤은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제가 막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수험생 분들은 그냥 암기하고 싶은데 생윤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생윤사업은 공부하시는데 그냥 사실 확인 과목 하고 착각해가지고 그냥 이거 생윤 노트 달달달달 외우고 빈칸 뚫어가지고 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내신 때 하셔야 되고 이해입니다. 이해 그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기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선배들이 극찬했던 것처럼 어떻게 평가안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만들어져 왔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수능 특강은 6평 대비 직전 전후로 해서 완강을 시켜서 이 강좌가 붙어서 갈 텐데 6월 평가는 수능 특강을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그러면 모의고사도 봐야 되는데 대비는 어떻게 해요? 지금 OT 들어오셨어도 이때 3월 모의고사 대비로 1회분 갑니다. 그리고 6평 대비로 어디에도 없는 세미파이널 모의고사 3회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6평 대비 직전에 아마 이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6평은 그냥 만점 가요. 정말입니다. 100% 나는 근데 이거 안 따라오고 6평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거 다 따라오지 못하고 6평 왔으면 6평 직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6평 직전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6평 직전인데 그러면 9평을 대비하면서 이 커리큘럼 따라오시라고요. 세미파이널을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잘잘잘 완벽전이라면 여러분 동요 중에 있어요. 멜론 같은 데 검색해보시다면 하나 하면 할 것 잘잘잘 거기서 따온 건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마지막 최종 파이널 직전에 최고의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능 특강 나왔던 거 수능완성 나왔던 거 기출문제 나왔던 패턴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다 분석해 드리고 마지막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모의고사 생윤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엽적인 거 안 해요. 지엽적인 거 안 하고 정말 평가스러운 모의고사 10회 이상 제공합니다. 10회 이상? 정말이에요. 10회 이상 제공합니다. 그중에 우리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OT 그러면 우리 잘생긴 생활과 의미 개념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28시간 구주 완성으로 갑니다. 28시간 보다 현장에서는 10주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은 9주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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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마지막 주에 4강 듣고 3월 모의고사 직전에 딱 끝나요. 그럼 3월 대비 모의고사 올라간 거 풀어보고 3월 모의고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념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하면서 평가한 문항들이 어떻게 우리가 접목해야 되는지 평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잘 노는 기출 직전에. 그래서 강좌별로 4문제 정도 풀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거야. 라는 걸 이해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릴 거라고. 암기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만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도 많이 쫓겨놨던 이유가 웃다가 막 이게 지금 엄마 아빠도 지금 제가 컴퓨터 켰는지 지금 예능을 보는 건지 왜 웃고 있지? 웃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이 보는 강좌가 바로 제 강좌입니다. 어머니 수학평도 왔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여러분들 웃음의 세계를 끌어들이면서 필기로 갈 거예요. PPT가 아니라 개념 때는 필기로 갈 겁니다. 필기로 가는데 여러분들 일단 그렇다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준비하셔야 되는 게 교제예요. 교제. 교제는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 강좌 듣고 난 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웹툰 들어가요. 웹툰. 어디도 없어요. 생활과 윤리, 웹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직전에 강좌 듣기 전에 웹툰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강의를 들어오시기 직전에 웹툰과 더불어서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여러분 쌤이 이렇게 구어체로 쭉 풀어 놓은 거 읽다 보면 아 웹툰은 먼저 예습하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스토리텔링 보면 복습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예습 복습으로 활용하시고 내용 정리는 필기로 가고요. 내용 정리할 때 여러분들 교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PPT 막 줄줄이 다 있고 밑줄 치고 그런 거 안 하고 깔끔하게 필기 내용으로 교제 내용이 있는 거 다 전해드리고 교제 체크해 드릴 거예요. 여기 체크하세요. 여기 체크하세요. 그 부분들 따라오시면 돼요. 교제 여기 부분 체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1년 동안 기출 잘 잘 잘 수특 분석하면서 쭉 여러분들 공부시켜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개념 교제 보면 아 이거 내가 다 공부했던 거구나 라고 완성시켜 드릴 거예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제 풀이 부분이 있어요.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에서 이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고 문제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푸는데 여러분들 인강 들으실 때는 인강 잠깐 멈춰놨다가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 참고하시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OT 들어왔는데 지금 좀 늦게 돌았던 5, 6월 그럼 이제 빨리빨리 먼저 문제 풀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시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 문제 명확하게 분석하는 건 잘로는 기출 때 드립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잘자잘 완벽 정리고 그리고 복습하실 때 심심하실 때는 이거 두 개 생각하시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내용 정리하실 때는 내신을 위한 빈칸 측 내신도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OX OX는 너무 OX에 치중하지 마세요. OX만 막 매달려가지고 O입니까? X입니까? OX입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생윤 그렇게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 OX는 여러분들이 더욱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하나 이에 대해서 잘자잘 때는 이게 이거야라고 스스로 OX를 가다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 내가 이해한 개념이 맞나? 라는 걸 진짜 OX 체크하시면 됩니다. 부록으로 필기노트 나가는데 부록 필기노트 너무 이거 가져다 끝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노트는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강의 지금 OT 때 준비하실 거 첫 번째 교재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재 교재 가져다 작년 거 써도 됩니까? 제일 많은 Q&A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교육과정도 바뀌었고 순서도 바뀌었어요. 교재 올해 걸로 준비하시고 두 번째 교재 없이 강의만 들어도 되나요? 그럼 김종익 없이 생윤 해도 되나요? 라고 똑같은 거니까 교재 준비하셔가지고 강의에 참여를 하시고 세 번째는요. 필기노트 만들어야 되는데 A4G 권장이 들어요. A4G 왜 A4G냐면 그냥 노트에다가 쭉 쓰다 보면 나중에 추가되는 내용들 개념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출분석 잘잘잘 하다 보면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추가되는 내용들을 끼워 넣을 때는 A4G는 낮장으로 되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 되잖아. 노트는 이걸 나중에 찢어? 나중에 이거 오려? 하지 마시고 추가되는 개념들을 그때 끝에 A4G에다 적어가지고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장으로 권해드려요. 한 장 만약에 오늘 1강 저는 필기로 가거든요. 필기로 쭉 가는데 필기로 갈 때 여기 색불펜 준비하시라고 했죠. 왜? 저는 분필 4개 씁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익혜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하얀 분필 제목 쓸 때는 파란 분필 중요한 거 할 때는 노란 분필 선 글 때는 분홍 분필 여러분들 너무 너무 많다 싶으시면 그냥 선 긋는 건 빼고 여러분들 세 가지 색불펜 준비하셔가지고 부디 꼭 준비하셔가지고 귀찮다. 필통도 안 들고 다니고 볼펜도 없이 그냥 나는 꿋꿋하게 검은 하나로 하나로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분필 색깔 바꾸다 보면 학생들이 막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바꾸는 소리가 향연처럼 들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필기로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스스로 뿌듯하고 나중에 수는 끝나고도 그리고 필기로트는 나중에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노트 선정해가지고 이벤트에 신갖고 참여하시기 위해 아름답게 작성하셔가지고 근데 어 개념 교재 보니까 선배가 작성한 노트 있던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라는 거지 나는 필기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가야겠다 그런 수험생들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도 필기 노트를 제공해주면 그거 보고 그냥 거기다가 하나씩 추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그냥 보조학습 자료로 쓴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시고 네 번째 함께한 다음 마음가짐인데 이미 모델이 말씀드렸듯이 OT 클릭했으면 네 열정은 대단한 거야 OT 클릭했으면 열정은 대단한데 그 마음가짐 가지고 오기 전에 일단 1강 클릭하기 전에 본인 한번 점검 자 나를 봐다 김종인 나를 봐 내가 지금 여기 OT 찍고 있는 모습이 너의 지금 모습과 같은지 인강 보고 있는 지금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생수 한 잔 먹고 어악 하면서 라메나 먹을까 하고 라면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 서로가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1년 동안 갈 테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인강 들으면 나는 너를 모르지만 너는 나를 알게 돼 인간 김종인은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인생을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사람으로서의 만남의 관계를 위해 조금 뭔가 우리가 다시 마음가짐 갖고 그래 진정성 있는 강의 들어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재밌고 진정성 있는 강의 그 진정성 있는 강의에 항상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여기 있는 목걸이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개념 때 많이 물어봐요 이 목걸이는요 제가 뭐 김종인 돈 많다고 잘하는 그게 아니고 이 금목걸이는요 2017년도 10년 동안 암으로 투명하시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단 하나뿐인 유품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제가 어머니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강의할 때 항상 이거를 차고 다녀요 근데 오해 있는 수험생들이 막 이거 가져다 인터넷에도 함부로 막 댓글 올려가지고 김종인은 막 목걸이 차고 다녀 양 막 이렇게 썼다고 댓글에 막 300개 그러지 말아라 지금 어머니 욕품 어머니 가지고 욕하는 거 아니마라고 하다가 막 글이 폭파되고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저도 항상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위해 살고 쓰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래 저 사람 믿고 따라가면서 1강부터 들어와야겠다 꼭 매무새 한 번 보고 1강부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강에서 딱 제가 좋은 교재 강의 내용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